우영준 중앙총재님의 침을 축하하는 노래 퍼포먼스 제2부 공연을 진짜 스태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용 우리 또 작곡가면서 가수면서 아코디언 연주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는 우리 가수 지연아님은요 노래 잘하죠 봉사 잘하죠 아름답죠 두 분이 아주 멋진 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영준 중앙총재님의 침식을 축하하면서 공연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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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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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